최근 부산 신항에 정박한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마약 100kg이 발견됐는데요. 발견된 위치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배 하부, 해수 흡입구 안이었습니다. 해경은 국제 마약 조직이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대양의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이 수법을 쓴 걸로 주장했는데 출발 때는 물론 중간 기착지에서도 잠수부가 배 하부를 살피는 한국 국적 배라는 걸 마약 조직이 간과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신항. 해경 잠수위원들이 대형 컨테이너선 바닥에 해수 흡입구 안에서 검은 가방 3개를 꺼냅니다. 안에서 발견된 100kg, 시가 3,500억 원 상당 코카인이었습니다. 마약이 발견된 곳은 배의 해수 출입구 안에 걸음망 안이었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이 걸음망에 몰래 마약을 숨겨 배달하는 이른바 기생충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물에 잠겨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출발한 이 배도 걸음망 검사를 했지만 마약 조직은 출발 전을 노렸습니다.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30분 후에 출항을 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잠수해서 한다면 언행할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 한국 등을 거쳐 배의 최종 도착지는 유럽의 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마약이 적발된 겁니다. 한국 국적의 배는 출발 때뿐 아니라 기착지에서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걸음망을 확인하는데 마약 조직이 이런 점을 사전에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1kg 단위로 포장된 이 코카인 속에는 작은 위치 추적 장치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경은 마약에 돌고래 같은 중남미 마약 조직의 표식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코카인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화모입니다.